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 한데도 내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다해도 내 몸 불사르길 한 사람이라도 정말 예수 믿고 구원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제 소명이고 또 우리 평양교회가 동네를 위해서 마을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일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자랑치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